프로그램 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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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얘들아? 여기에 글쓰스 최 기대했던 선호 소감 소감 요우 이렇게 TV가 상대 manten에서 네 무슨 조합일까요? 저는 일단 분명없는 애 말은 하는 애 말 잘 못하는 애 네 상척 한 마디는? 어 고감차도 위자마자 저희가 택시를 택시 했습니다 일단 제가 쳐볼게요 잠시 날씨가 굉장히 좋아 우선은 지금 남은 시간동안 뭐 어떻게 재밌게 노느냐도 중요하지만 알차게 맞아요 알차게 비는 시간 있으면 안돼요 솔직히 지금 이동하는 시간도 없애야돼요 저희가 순간이동만 할 수 있다면 카메라 켜져있어서 순간이동만 5분 남았어요 지금 원래 영화시간은 40분인데 지금 35분이거든요 지금 빨리 쉬는거 밖에 팝콘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팝콘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들려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 손우야 이게 급한 마음이면 오히려 더 그렇게 돼요 지금 영화가 늦어본 적 없는데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제이콥입니다 카메라만 켜지면 손님 말을 하게 돼 안하네 나한테 얘기해 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야 선배님 아야 선배님 신나서 노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경아입니다 보신가요? 저희의 목표 시네마 시네마 형 카밍 시할 수 있어요? 네 자 시 신나서 네? 시가 언제 신나서 진짜 알지? 왼쪽 여기 아니야? 오른쪽 대단하다 와 우리도 여기 있나? 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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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찍어 시애야 지나지마 아 들어가지마 길이요 길이 길이 업 와우 저희도 있어요 지금 선우가 예멘하우로 하고 저희는 기계로 저희는 이제 확본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이 보통 아 아 스무디? 어 이거 아닌데 이거 부디겠지? 아이언맨 아이언맨 하고 이제 좀 있어 타노스 어벤져 제가 원래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제일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하잖아요 이렇게 어벤져스가 저희 뭔가 늦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거 보러 갑니다 맨페이지 크다 아이고 나는 팝콘 팝콘을 먹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일단 영화는 늦었어요 시작했어? 팝콘 늦어요 지금 현재식하고 팝콘 늦었거든요 저는 근데 영화 보면서 팝콘을 많이 안 먹는데 스타일이라 난 영화 시작하기 전엔 다 먹는 스타일이야 근데 대부분이고요 난 영화 시작하고 다 먹고 그거 사러 가 이런 타입은 참 늦으면 한 늦었지만 왜 이렇게 많아 팔을 다 빼놨어 어 그래 아이고 25 21 21 21 21 21 네 저희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 빠이 네 안녕하세요 지금 램페이지 보고 왔는데 어 네 선우 제일 기대했던 선우 소감 자 램페이지 자 저희 지금 볼링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준형이 먼저 아 또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볼링곤 골라요 네 못하는 사람이 볼링곤 골라요 형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먼저 온풀기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네 스핀하세요 알죠 알죠 스핀으로 할까요 그냥 일자로 보낼까요 일단 스핀으로 했어요 네 스피냐 네 아 첫 번째 스피드 네 빨리해 네 일단 지금 연습게임으로만 계속해 어떻게 보좀 시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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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나요 보고 있나요 여기 보고 있나요 고 바로 달러 이게 이상게 아니죠 진짜 거짓말 우리 다 승내네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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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안 해도 돼요 자 제이컵 형 보여주세요 더비 더비를 위해 오케이 자 긴장돼 빨리 프라임 두 개 오 잘하는데 잘하네 잘하네 안걸려 진짜 거짓말 지금 그럼요 이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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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자 이거 좀 들어줘 이제 빨리 하자 이거 빨리 할게요 오오 바로 스페어 더비 분들이랑 하이파이 봐봐 반식당 와 좋아요 형들 쉬는 거 보니까 내가 1등 할 것 같아요 내가 2등 있어 빨리 한 번 열심히 하자 얘기가 소원? 어 소원 영어 보여주기 아니면 뭐 그냥 춤춰줘 출발 가위바위보 가위보 가위보 아 너 1등 첫 번째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희 진짜 게임 시작이에요 양파의 힘을 얻겠습니다 일단 먹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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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대단해 모든 분들 한번 누가 이길지 생각해보세요 가자 보이세요 오오오 오오 아 두 개 나 스타이트리 아냐 2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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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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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찍었어 딱 찍었어 오 스트라이크 나이스 마요 빨리 하세요 나이스 스트라이크 또 당겼어 잘 됐지 제가 스트라이크를 해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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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네요 하하하하 네 과연 자 가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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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사람은 어딘든 그냥 잠시만요 우와 스트레이크 쳤어요 우리가 현재 하는 분이 라이벌입니다 몇개 칠거에요? 두개 빼고 다 칠게요 정확히 딱 두개 남았어요 자 스트레이크 하면 인정 언행일치 인정 잘가 이제 몸이 풀렸습니다 3개 아 별로에요 별로에요 원래 이런거 하면 2등이 목표도 하는데 저 그런거 없어요 무조건 1등이에요 한번 언더팟 스피드 보여주겠어요 하나만 찍어봐 하나 찍어봐 잠자는 사자에 코트를 건드렸어요 애들이 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저희 2등가음이에요 오늘 스타일드 한다고 진짜 코트를 한다고 오! 저는 125입니다 뭐야 아 감동이야 선우가 제이콥을 이길 수 있나 선우가 제이콥을 이길 수 있나 거비가 선우가 지었습니다 거비한테보내는 저의 사랑입니다 거비한테보내는 저의 사랑입니다 너무 소재하게 할게 가자 바로 딱 하나 남았습니다 143 자 보시나요? 제이콥 선우 현재 저 소원 획득 저 소원 획득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골탱한 기분 아 인터뷰 거부하시네요 그러면 저 현재 1등으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비즈음 한 명 깔아줘 어떤 비즈음? 파월남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이콥 타임입니다 하나를 몰아야죠 아 돌아가면 교실은 다르게 ohne 아 아 아 응 매일 아 아 뭐 네 현재와 제이콥의 데이트 어때요 여러분? 잘 태우죠? 부탁했습니다 땡큐 현재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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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